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돈보다 좋은 게 젊은 이유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뭘 봐 어딜 봐 똑바로 봐 통장의 잔액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통장은 왠지 월급 환승력 같네 그래도 괜찮아 우린 아직 젊으니까 이 멋대로 뜻대로 맘대로 끌리는 대로 헤이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돈보다 좋은 게 젊은 이유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뭘 봐 어딜 봐 똑바로 가 아이쿠게 그 젊은 친구 직장에선 쓴소리 귓구멍이 나도 솟아날 구멍이 깼지 그니까 친구야 우린 아직 젊으니까 네 멋대로 뜻대로 맘대로 끌리는대로 해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돈보다 좋은게 젊음이요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돈발받아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뭐어봐 어딜 봐 똑바로 막 젊은 몸의 실체는 신의체가 아닌 마음이요 정신이요 생각이요 젊은 몸의 실체는 실체가 아닌 행동이요 시련이요 도전이요 젊은 몸의 실체는 신의체가 아닌 마음이요 정신이요 생각이요 젊은 몸의 실체는 신의체가 아닌 행동이요, 시련이요, 도전io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돈도 나 좋은 게 젊은 우리하고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뭘 봐, 어디 봐, восп아로 봐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게 그 젊은 친구 동그란 종이 젊은 이유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펄파우드가 똑바로 가 옳지 그거야 그대로 가